이 가슴을 느껴봐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호호호호 가잇! 왜 왔지? 야! 나 공순 차 봐준다 이리 와 야! 먼저 올라가 있어 어! 가 있어! 빨리 와라! 은승찬 지우야 너희 왜 아버지 내 들켰나? 아 망했다 내 이제 학교 못 땡긴다 회사에서 장학금 지원해주시는 일 때문에 오신 거란다시 아 야! 뭐시? 아 씨 아 씨껍했다 아이가 아니 장난이 뭐 그런 걸 치는 어! 뭐! 은승찬이! 니 은하! 어! 니 은하! 아 안 온다 누가 그런 걸로 오는데 은승찬이 이제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지고 공부나 해라 하루째 내 간디 어 야야 잠깐만 뭐 그 산책 갈 겸 내 저까지 데뷔러 줄게 날씨도 선선하게 좋네 가자 프레라 프레라 야 니 네랑 영화 한 편 볼래? 그 겟인 하는 거 있거든 내 그거 봤는데 개봉을 안 했는데 개봉을 안 했는데 어둠의 경로로 봤다 딴 나라에선 이미 개봉했거든 아 니 영화 좋아하는갑네 내 내는 이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야 니는 그 졸업하면은 바로 취업할 거가 아니 그건 왜 아 아 아니 그 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나가 왜 여상을 갔나 싶어가지고 내신 딸라고 일부러 온 거다 인서울 대학 갈라고 아 맞나 아이 그럴 줄 알았다 나도 대학교 갈 건데 인, 인서울로 흠 글라 야 너 아버지도 요새 좀 늦게 들어오시제 아이 그 구조조정 때문에 아이 우리 아버지가 사무직들 엄청 할 일 많아졌다고 그러시더라 아이 그 밑에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막 내 이쪽으로 갈게 어 야 잠깐만 엄마 아 여기 있다 자 아이 니 폰 없다 캐서 아니 나는 집에 쓰던 거 있다 아이 됐다 아 야 그냥 받아라 아이 가면 뭐 니 계속 연락 안 될래 네랑 대신에 네랑 영화 한 편만 보자 이번 주 일요일에 이번 주 일요일에 알았다 어 어 내 내 예매하고 톡 갈게 내 간디 응 여름 이 어 도움만 하 네 여름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